구조원 같은 거예요? 아니. 로또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? 진짜 조작 그런 거 진짜 있는 거예요? 몰라도 돼. 한태술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몰라도 된다고. 맨날 몰라도 되는데. 아니,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도와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. 괜찮아. 도움 필요 없어. 저기 제가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. 이름이 강서혜라고 했죠. 이름 예쁘다. 그럼 저 서혜 씨라고 불러도 돼요? 아니. 그럼 그냥 누나라고 부를게요. 왜? 아니,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. 제가 97이거든요. 나는 1, 2거든? 네? 아, 아니야 됐어. 그냥 부르지 마. 왜요? 어차피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. 아, 저기요. 아, 뭘 그렇게 맨날 혼자서 다 짊어지고 심각해요.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. 도움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도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. 못 들어봤죠? 못 들어봤는데? 아, 참. 혼자서 거치도 못하면서. 아, 난 도와줄 거예요. 너. 아, 그리고 그쪽 말이 맞아서 한태술이 잡혔다고 쳐요. 혼자 뭐 어떻게 구할 건데요. 내가 알아서 해. 들어갈게요. 하... 저기요. 아무리 그렇게 빼도 난 도와줄 거예요. 오케이, 누나? 야. 아, 맞다. 손목에 상처 있더라고요. 그거 가릴 겸 볼 때마다 내 생각도 할 겸. 우리 가족 다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. 나 평생 은혜 갚을 거예요. 온갖 먼저 일어 Diaец. 하... 후... 다음번에 있음... 아멘